안녕하십니까. 공립병부입니다. 최건복 이한의자대학교 법과전문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정경호의 공동회장 신문을 모시고 지금부터 검찰개혁,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많은 논쟁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 이름으로 추미애 장관이 부임해가지고 연일 검찰을 많이 괴롭히죠.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에서 많이 생각해 보는데 참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고생이 참 많은 지금이죠. 계속 나쁜 사람으로 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이 괴롭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검찰개혁을 바라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게 개혁 세력을 억압하는 행위다.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저도 친구들이 검사들도 있고 어떤 역사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동안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정치검찰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론을 상당히 좌우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검찰 권력 혼자만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같이 결합한 합작품이죠. 검찰 책임 반, 정치 권력 책임 반이죠. 그러니까 그걸 개혁하려고 하는 진정한 모습은요. 반의 책임이 있는 정치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또 반의 개혁 방향은 당연히 정치와 검찰이 억압하는 그런 측면을 견제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그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개혁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검찰을 이렇게 견제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오히려 심의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검찰이 못하게 한다든지 조금 수사를 하니까 그건 네가 개혁세를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처럼 권력형 길이가 이미 여러 개 이렇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100% 사실은 아니라도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자꾸만 수사 담당자를 조기에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공개했다면 갑자기 그 시점에서 딱 비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특수부를 대대력으로 개편한다든지 딱 그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개혁이라기보다는 프레임이다. 하는 게 국민들 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방향을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짜놓은 일종의 툴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하면서 허위 정치를 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은 정치네. 진실적 기반은 하지 않은 거고요. 거짓 제기반은 정치네. 실제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하는 그거를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으니까 프레임을 내세워서 아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국민들이 믿게 만드는. 그게 이렇게 프레임 영어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고원히 보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기. 계속 최고 정책결정 라인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증후 초반 증후인 것 같고요. 분명히 증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의 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지시인들의 공통된 의회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주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보려고 안 하죠.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니까 참 시민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보는 게. 그럼 왜 저렇게 계속 무리하게 할까. 그런데 시민들께서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찰의 어떤 권력 남용 또는 권력기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적인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취해 있습니다. 취해 있어서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진정한 프레임을 통해서 달성되려고 하는 방향성 그 사람들이 달성되려고 하는 방향성 자기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회 전체주의와 권력의 장압을 통한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국가사회주의 쪽으로 가면서 초비대화된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명령체계를 만들고 내각과 여당이나 이런 거는 청와대의 출장소화 되고 내각이요. 장관이요. 국가공무원의 최고 레벨이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고 가는 거지 정권의 이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분명히 헌법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출장소화시키고 또 뭐 여러가지 그 재판소나 법원이나 검찰을 이런 준사법기관을 당연히 준사법기관이거든요. 이거를 선출된 원력은 그런 거 통제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굉장히 그 브로드한 캐치프레이즈 하에 그렇게 통제하는 거를 정돈화시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재량 극대화는 좀 가는 거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다 민주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통한 검찰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검찰은 아주 멀리 있잖아요. 검찰의 가장 직접적인 그런 수사 대상이나 관역이 되는 사람들은 권력형 규제를 저지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의 죄를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검찰을 그냥 박살 내려고 그렇게 그런 검찰이 없으면 그 악이 어떻게 앞으로 없어질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고 뭐 개혁하고 이런 그 역사적인 당위성 이런 거를 시민들이 보면서 취해야 취하는 거죠. 그 모토에 취하는 거죠. 구호에 취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에 대한 문제성 이런 걸 별로 다가오는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개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많거든요. 구호에. 그런데 그게 이권수탈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든 소위 개혁을 하는 이유가 정당한 정말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민주사회를 만들고 그러면 그 혜택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핵심 이권수탈층이 생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적폐로 하면서 탈압받는 시대로 가고 그 불투명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핵심 사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이익을 누려 그런 사회로 간다면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법원이 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장악해서 일정한 정치적인 방향으로 그분들의 판정이나 수사를 위도하는 식으로 간다면 결국엔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겁니다. 자유가 일반적으로 자유가급되고 지금 저희 학생들이요 데모할 때 마스크 끼는 게 기본이고 심지어 보수단체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시국선언을 할 때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보수단체 학생들도요. 대표 말고 참여 학생들도 그러면 상당히 억압해 있다는 상황이네요. 나중에 어떤 법원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군사정권 시절에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체주의사항이라는 건 일반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게요. 어떤 식으로 법원이 올지도 몰라요. 그 핵심 세력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옛날에 자기를 반대하는 무슨 데모를 했거나 아니면 무의견을 썼까 이런 분들을 절대 이익을 취하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배제하고 인사배제라든지 국가공무원 시험에서의 어떤 간접적인 또 인사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전체주의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고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있는다는 거예요. 사실 2018년때 개인적으로 또 피해를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장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심지어 그 모임에라도 정치적인 토론을 하는 걸 좀 꺼려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성향이냐 상대방이 찍히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통의 시민들이 자유규제를 하는 거네요.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 미래의 이익이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 사회의 이익이 권력을 최후하는 투쟁에만 오는 게 아니고 최대 피해자로 일반 국민이 된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국립대학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지금은 다 그냥 쉬쉬하고 입을 닫는대요. 그 이야기를 국립대학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말을 다 줄이고 하지 그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내심 대학 사회가 그래도 가장 활발해 사회인데 대학 사회가 상당히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이미 한국 사회는 상당 부분 자윤부재 뭔가를 자기 스스로 억제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마치 우한 폐렴의 의사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당했던 수모 그때 그분은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를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뱃속에 있어요. 아이와 같이 우한 호수에 가서 영혼을 이렇게 날리는 게 자기 최대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민중에 무슨 투사가 되기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쓰면서 숨을 걷었는데요. 전체주의가 자유를 억압하고 소통을 억압하면서 규제 형식으로 가면서 명령체계로 이렇게 가는 사회가 알고 알고 모르게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접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던 분들이 결국은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지향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경수 3분 조정 가지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우영화되고 경찰이 커지면 경찰 권력 자체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울산사건을 보더라도 언제든지 정치 권력에 따라서 자신이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경찰도 수사시위권을 검찰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든지 경찰 자체의 수사종교권을 경찰이 만약에 보유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경찰 권력이 상당히 세지겠죠. 그러면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면 그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그것도 방향이에요. 그런데 경찰에 대한 진정한 민주적 통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굉장히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과 동시에 악의를 맞추면서 수사권을 넘겨주고 정계권을 주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경찰만 넘겨주고 지금 경찰 민주화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거대한 위치거든요. 일단 경찰을 제어하고 온다. 모든 게 넘겨주고 보자. 그러면 비대화적인 경찰이 어떤 울산 사건처럼 만약에 사건을 한다든지 덮는다든지 정치적으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과도기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 지금 지금이 그렇죠. 지금 정치의 사건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있는 피해들은 누가 책임지 됐습니까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물리에게 수족처럼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감찰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들의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건 다 민주 그렇게 반면 반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고난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그 양반들이 그런 권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성급한 검경사건 조정 결정이고요 대체로 없는 결정이고요 상당히 성급하게 결정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정됐고 그 타이밍도 지금 정치 비리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개혁의 진정성이 신뢰성이 정말 신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공정성과 정당성에 신뢰성은 모두 다 의심되죠 다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최곤목 교수님 모시고 검영수사건 조정 검찰개혁의 그런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적용이 송이 두 경우는 으 2 4 5 6 5